안녕하세요 산약사 동의보감 컨세상 약조TV입니다 요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감기 예방을 위하여 식초요법 사용하고 계시나요? 식초에다가 소금만 조금 타서 하루에 한 두 서너 번 목을 가글해주면 인후염에도 좋고요 독감에도 아주 좋은 것이 이 식초요법이죠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집에서나 또는 사무실에서 제 차 속에서도 하루에 몇 번씩 식초로 목을 가글합니다 일일약학 오늘의 약조는 야생갓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갓김치 많이 담아드시죠? 맛은 약간 맵지만 사실 약효는 굉장히 좋죠 오늘은 겨울가에 많이 자생하고 있는 야생갓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십시오 자갓밭에 나오니까 이 갓이 아주 납작한 상태로 겨울을 지나고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은 이제 막 꽃을 피운 것도 있습니다 사실 따뜻한 남쪽에는 겨울이든 여름이든 상관없이 그냥 꽃을 피우는 그런 식물도 많이 있죠 한방에서는 이 갓을 개체라고요 또는 매운맛이 난다하여 신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재배해서 먹는 갓보다 이런 야생에 있는 갓은 잎이 약간 좀 억세죠 그러나 약효는 상사가 초월할 만큼 좋습니다 지금 자갓밭에 한번 보십시오 아주 납작하게 붙은 갓들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재배 많이 있죠 이 야생갓의 약성은 따뜻한 성질이고 맛은 매우며 독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햇집에 가면 게자가 많이 나오죠 맛은 아주 맵지만 사실 저도 이 게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게자 뭐가 만드는지 아시죠? 바로 이 갓 씨앗을 가지고 만든 것이 게자입니다 제가 매년 이 겨울까지 나오는데 나와서 보면은 이 겨울에 자갓밭에 이 야생갓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저도 사실 채취해가지고 집에 가서 김치 담아 먹기도 하고 또는 잘게 썰어 약차로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야생갓을 가지고 효소를 많이 담아두었고요 보통 우리가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것은 잎이 아주 부드럽고 굉장히 크지만은 지금 보다시피 이 야생이 있는 것은 잎이 거의 자라지 못합니다 아주 납작하고 작죠 그러다 보니 매운맛도 굉장히 강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 야생갓을 채취해서 약용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죠 자 오늘 이 야생갓의 약용 한번 볼게요 바로 청혈작용, 피를 맑게 해주는 작용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리고 혈전용에 혈관에 붙어있는 피덩어리를 녹여서 아주 혈관이 깔끔하게 되어주죠 그리고 혈관을 아주 탄탄하게 만들어주고요 한마디로 큰 고속도로를 뻥 뚫려 놓은 게 똑같습니다 그러니 혈액순환이 잘 될 수밖에예요 그러다 보니 고혈환자에게도 아주 좋고요 그리고 당뇨환자에게도 아주 좋은 것이 야생갓입니다 그 중에서도 손발이 차고 절여서 겨울 되면 바깥 출입 잘 안 하는 분이 있죠 이듬는 분들에게도 아주 좋고요 사실 우리가 재배하는 것이 대비를 많이 준다든지 또는 온도 조절을 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하지만 이 야생에서는 그냥 비 오면 비 맞고 눈 오면 눈 맞고 가물면 물 한 방울 없이 그냥 자연 그대로 자라는 거죠 이러니 약효가 좋을 수밖에예요 그리고 이 야생갓 혹시 관절념이나 관절통 류머티스 관절념으로 고생하는 분 계시나요? 이런 분도 이 야생갓 채취해서 입이 억제해서 먹기 어려우면 잘게 썰어 그냥 약 차려 오래 드십시오 아니면 큰 단지에 효소 담아두고요 약효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콩팥의 기능이 안 좋아서 소변 잘 못 보고 또는 빈뇨 자주 소변보로 다니고요 아니면 소변보다 소변이 쭉 나가지 않고 그냥 오실 앞에 줄줄 흐르는 분 안 계시나요? 한마디로 남자의 양기가 뚝 떨어져 있는 분 이 야생갓 한번 먹어보십시오 아마 환장할 만큼 좋아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이 야생갓을 파백초로 부르기도 하죠 즉 파백초란 백을 깬다 이런 뜻이죠 아니 얼마나 밤에 시끄럽게 이를 벌렸으면 백이 깨지겠습니다 백에 금이 가겠어요 한마디로 최고의 강정식품이 이 야생갓입니다 그리고 이 야생갓을 꾸준하게 드시면 탈모나 백모 예방에도 아주 좋고요 그리고 이 야생갓은 청간작용 즉 간을 깔끔하게 해준다 이런 뜻이고요 그러다 보니 술 많이 드시는 분도 이 야생갓 채취해서 많이 활용해 보십시오 간에 쌓이는 독소를 분해 배출하는 작용이 아주 뛰어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죠 콕밭의 기능을 좋게 해서 남자들의 성기능을 아주 황쌍히 높여준다 자 이렇다 우리 주변에는 약혀 좋은 풀나무 무궁무장이 많이 있죠 시간 나시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덜로 산으로 한번 나가보십시오 작은 전지가이하고 꽃게이가 들고요 사실 주로 밖에 나가서 풀과 나무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많이 접하다 보면 사람이 늙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질병에 시달리지도 않고요 혹시 아직도 큰세상 약조 팁의 구독 흠지층 안 눌러보면 계시나요? 흠지층은 4%에 한 번씩 눌러서 색상이 새카맣게 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눌러보세요 그리고 화면 중간에 있는 구독은 한 번 눌러서 색상이 종 모양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한 방송 만들어 세월 컨셉 안에 가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